이야기 차자차자 쏙쏙쏙 말하며 질투 살람! 여기는 놀이하는 나무가 있는 동물입니다. 보리자드 왕자가 놀이하는 나무를 가져가기 위해 이곳으로 오고 있는데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지 쏙쏙 기자 알려주세요. 네, 보리자드 왕자는 지금 사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달려라! 힘차게 달려라! 이리와! 살도 달리고 있구만! 그렇게 쉽게 가도록 내가 내버려 둘 것 같아? 요실구실아! 왕자를 험난한 길로 데려가거라! 요실구실을 따라 사막을 지나가요 땅볼이 다두고 무엇도 두렵지 않아 마지맞이로 달하지 오래바람아 세차게 불어라! 달려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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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주야! 주야! 요술구실을 따라 모수로 건너가요 돌다 두구고 모두 두렵지 않아 하진마지로 달하지 옽고요 앞길을 막아라! 저 가자, 저 가자, 저 가자 병찬, 병찬 요새 무술을 따라 암벽을 올라가요 땅볼이 나도 구워도 두렵지 않아 하지 마주려 타락이 독수리야 떠너뜨려라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이든 이든, 모두 무사히 지나갔다니 운이 아주 좋군 하지만 동굴에 들어가면 무사하지 못할까요 아, 여기가 노래하는 나무가 있는 동굴이구나 가만, 뭐라고 써있네? 동굴을 걸어가다 뒤돌아보게 되면 당신은 돌이 됩니다 뭐? 돌이 된다고? 어쩌지?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 뒤돌아보지만 않으면 돼 앞만 보고 가자, 앞만 조심, 조심, 조심 방만 보고, 조심, 조심 오리자드 뒤돌아 봐라 뒤돌아 봐라 싫어 뒤돌아 보지 않아 뒤돌아 보지 않으면 내줄 테다 겁준다고 뒤돌아 볼 줄 알고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뒤돌아 봐주라 정말 딱 한 번만 안 해 절대 뒤돌아 보지 않을 거야 아, 어떡해 어떡해 네 엉덩이에 뿔 났다 뿔 났어 뭐? 아니 뒤돌아 보았다 속보를 알려드립니다 보리자드 왕자가 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지 직접 가서 모두에게 알리자 오, 가만 뒤돌아보면 안 돼 오, 맞다 앞만 보고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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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오빠가 놀이하는 나무를 꼭 가져오겠지 아휴, 네네네네 물놀이죠 걱정 마세요 나도 따라갈 걸 그랬어 어떻게 해야 공주님이 기운을 차릴까 아, 공주님! 우리 도둑 잡게 놀이해요 네 도둑이 들어왔다 아마 아줌마를 잡아라 뭐, 뭐라고? 도둑을 잡아라 아니, 얘가... 제맛겠지만 도둑이 떨어지셨거라 아이고, 공주님 왜 이러세요? 도둑을 잡아라 도둑을 잡아라 아이고, 수다쟁이세 또 무슨 장난이야 더 빨리 도망가, 세미야 좋아요 공주님 가져봐봐라 Streep 아 그래 감사합니다.